안녕하세요. 생성형 AI로 가상 공간을 만들어보자. 이 미션의 프로젝트 매니저 박희문입니다. 보호 계신 이곳은 부산영상위원회의 XR 테크랩이라는 곳인데요. 버추어 프로덕션 스튜디오, 글자 그대로 가상 공간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곳입니다. 저희들은 이곳에서 생성형 AI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낸 가상 공간 데이터를 재구성하고 테스트하고 그리고 실제로 시각화해서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걷고 있는 이 공간은 고대의 신전입니다. 물론 가상 공간이고요. 제 뒤로 보이는 저 가상의 오토바이, 제가 타고 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성형 AI로 만들어낸 공간은 XR 스튜디오에서 인카메라 VFX로 촬영을 할 경우 실제 공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공간의 Z 이번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다양한 에셋들을 지금부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프로젝트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양한 방법으로 생성된, 그래서 다양한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다양한 공간 에셋들을 보셨습니다. 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교육, 전시 비즈니스 분야에도 사용될 수 있겠죠. 생성형 AI의 퍼포먼스, 시간이 갈수록 아주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공간을, 입체 공간을 생성해내는 능력 역시 급속도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보다 진전된, 보다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다음 공간 생성 프로젝트를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